중국에서 강아지 선물 받았는데 차호차... 중국 개 알죠? 그런데 애가 자꾸 멍멍 안그러고 자꾸 나무를 타더래 뭐야? 곰이요 곰 러시아는 염소를 여완동물로 키우시더라고요 원래는 마을에서는 소이나 염소를 키우는 게 증상인데 도시 내에서, 아파트에서 옷도 입히고 러시아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거예요? 그렇죠 러시아 말을 하는 염소죠. 러시아홀로야? 한국말도 하던데? 당일 언니가? 기분 좋네? 나 또 마줄라.